찰스 디켄스의 드도시 이야기 아홉번째 시간입니다. 제3부 폭풍후 1장 독방수 한 여행객이 천천히 여정에 오르고 있었으니 그는 1792년 가을 영국에서 파리로 향하는 길이었다. 너무나도 나쁜 길, 나쁜 장비, 나쁜 말을 갖고서는 지금은 몰락해버려 불행해진 프랑스왕이 아직도 그 영광의 왕자를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별수 없이 그의 여행은 지연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이다. 시대는 변천하여 그 외에도 그에게 여러 가지 장애를 가져왔으니 그런 도로와 장비 따위가 문제가 아니었다. 도시의 성문과 마을의 징세소마다 건드리면 당장 터질 듯 서슬이 시퍼런 소총을 휴대한 일단의 시민들이 집결하여 오가는 행위를 정지시켜 신문하고 조사하고 명부를 대조한 후에 되돌려 보낼 놈은 되돌려 보내고 통과시킬 자는 통과시키고 정지시킬 사람은 정지시키고 강금시킬 사람은 강금시키는 판국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행동은 자유, 평등, 파괴냐,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냐의 양자태길에 처해 있는 신공화국의 새벽을 가장 빛내기 위해서 취해진 변덕스러운 판단에 혹은 환상에 기인한 것들이었다. 프랑스 땅을 밟은 지 불과 몇 마일도 안 되어 찰스단 회의는 파리에서 선량한 시민이란 인정을 받기 전에는 다시 이 길을 되돌아 영국으로 갈 희망은 없으리란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가 이렇게 멀리까지 다다르게 된 것은 오직 고민을 호소하는 가벨의 편지 때문이었다. 이 조그마한 마을의 검문소에서 어찌나 지독한 곤란을 겪었던지 그의 여행도 이제는 위기에 다다른 감이 있었다. 그러므로 자정 때 그 조그마한 역 안에서 잠이 깨었을 때도 그는 그리 놀라지 않았다. 한 사람의 겁쟁이 같은 시골 갈리와 싸구려 붉은 모자에 파이프를 문 세 사람의 무장한 남자에 의해 잠을 깨고 보니 그들은 침대에 걸터 앉아 있었다. 이봐 도망자. 내가 당신을 파리까지 호송할 것이오. 하고 관리가 말했다. 내 소망은 파리에 가는 그것뿐입니다. 그러니 호송은 필요 없습니다. 닥쳐 자기 총 개머리 판으로 이불을 툭툭 치며 고함을 질렀다. 도망자. 어서 일어나서 옷을 입어. 다네이는 그들의 명령대로 했다. 검문소로 다시 끌려 나왔다. 거기에는 싸구려 붉은 모자를 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담배를 피우는 자, 술을 마시는 자, 잠자고 있는 자, 모닥불 옆에서 각가지의 꿀을 하고 있었다. 때는 새벽 3시였다. 호위병이란 기병 두 명으로 삼색 모퍼가 달린 붉은 모자를 쓰고 국민총과 군도로 무장을 갖추고 있었다. 그들은 제각기 자기 말로 달렸는데 한 가닥 느슨한 고삐를 다네이의 말의 재갈에 비끌어매고 그 다른 한 끝을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손목에 꽉 감고 있었다. 이러한 상태로 그들은 매서운 빗방울이 얼굴을 휘몰아치는 가운데 길을 떠나 울퉁불퉁한 마을 포장도로 위를 무거운 용기병의 걸음으로 달리더니 엉망칭창인 도로에 다다랐다. 그리하여 말과 말급소리 이외에는 변화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그들과 수도 사이에 가로노인 형편없는 기나긴 길을 전진해 갔다. 그들은 밤새 전진해 갔다. 동이 튼 지 한두 시간이 지나면 길을 멈춰 석양이 짙어갈 무렵까지 잠을 자고 밤이면 전진했다. 후위병의 복장은 너무나도 처참한 것으로 맨 정강이에 쥐풀 동여매고 너털너털한 두 어깨에도 쥐풀 얹어 비에 젖는 것을 막는 형편이었다. 이렇게 붙잡혀 있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불쾌감이라든가 그들 중 한 사람이 가끔 술에 취해서 손에 든 총을 마구 휘두르는 바람에 당장 느끼는 위험감은 제쳐놓고라도 찰스단에 있는 그의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심각한 공포감을 금할 길 없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선행에 대한 언급도 아베이 감옥의 제수에 의해 확인될 그 진술에 대한 언급도 아직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한데 기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보배에 도착했을 때는 마침 전역되어서 거리에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었다. 다네이는 사태가 긴박함을 알 수 있었다. 불길한 군중들이 말 매는 곳에서 말을 내리는 글을 보기 위해 몰려들어 저마다 소리 높이 외쳤다. 저 도망자를 때려 눕혀라 안장에서 내리려는 동작을 취하려던 다네이는 동작을 멈추고 다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자세를 취하며 말했다. 여러분 도망자라니요. 저는 자유의지로 이곳 프랑스에 왔습니다. 망치를 손에 든 한 명의 제철공이 군중 사이에서 다네이를 향해 맹렬히 돌진해오며 외쳤다. 너는 저주할 귀족놈이다. 역장은 그 제철공과 마리의 고삐 사이로 뛰어들며 달래듯이 말했다. 떼버려 두시오. 파리에서 재판을 받을 테니. 재판을 받는다고? 그럼 그렇지. 반역자로 사형에 처해질 거야. 제철공은 망치를 휘두르며 되풀이했다. 군중은 이 말에 호응하여 올소를 연발했다. 다네이는 말매는 곳으로 말머리를 돌리려는 역장의 손을 제지하며 군중의 외침이 가라앉고 자기 말소리가 상대방에게 들리게 되자 곧 말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오해를 하고 있거나 기만당한 것입니다. 나는 반역자가 아닙니다. 거짓말이다. 포거령이 내린 그때부터 놈은 반역자로 몰리고 있는 거야. 놈의 생명은 우리의 수중에 있어. 저주받을 귀족의 생명은 놈의 것이 아니다. 순간 철시 다네이는 군중의 눈에 당장 덤벼들듯한 살기가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 이때 역장이 그의 말을 말매는 곳으로 이끌자 호의병도 그의 옆구리에 바싹 붙어 따라왔다. 이어 역장이 흔들거리는 이중문을 닫고 빗장을 질렀다. 그러나 그 이상의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제철공이 말한 포거령이란 무엇입니까? 다네이는 역장에게 감사의 뜻을 보이며 그와 나란히 서서 물었다. 사실 말씀드리자면 그 포거령이란 도망자의 재산 매각에 관한 것입니다. 언제 공표되었습니까? 14일이죠. 제가 영국을 떠나던 날이로군요. 뭐 이건 장차 나올 여러 법령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으며 모든 도망자를 추방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사형에 처하는 새로운 법령이 나올 거라고 모두들 그럽디다. 제철공이 당신 생명은 당신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지요. 두 어깨를 으쓱 치켜올리며 역장이 말했다. 포거되었는지 될 것인지 뭐 좌우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한밤쯤까지 다락방에 밀칩을 깔고 하룻밤을 지샌 다음 온 동네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다시 말을 달렸다. 잡혀가는 동안 난폭한 변화들이 눈에 띄었지만 그 중에서도 모두들 잠을 잃어버린 것 같이 보인 것은 특히 눈에 띄는 변화였다. 이 있고 한밤중에 파리 성벽 앞에 다다랐다. 그들이 성문에 이르자 문은 꼭 닫혀있었고 경계는 철통 같았다. 이 재수의 서류는 어디 있나? 보초병에게 불려나온 관록 있는 얼굴의 사나이가 물었다. 당연히 불쾌한 말에 충격을 받은 찰스 다네이는 그 관록 있는 사나이의 주의를 촉구하며 변명을 했다. 나는 자유여행자여 프랑스 시민입니다. 나에게 호위병을 붙이게 된 건 프랑스의 혼란 상황 때문으로 나는 그 비용까지도 지불했습니다. 서류 어디 있나? 다네이의 말은 전혀 무시해버린다. 갈록 있는 사나이는 대풀이했다. 이 재수의 서류 말이야. 술 취한 호위병은 모자 속에 보관했던 서류를 꺼내놓았다. 가벨의 편지에 흘끔 시선을 던진 관록 있는 사나이는 약간 우물쭈물하고 놀란 기색을 보이며 주의깊은 표정으로 다네이를 바라보았다. 그자는 한마디의 말도 없이 다네이의 일행을 다같이 남겨놓고 검문서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동안 내내 그들은 말 한 장 위에 앉은 채로 성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불안한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본 찰스 다네이는 성문의 감시가 병사와 시민들의 혼속만으로 되어 있다는 건 시민이 병사보다 수요가 많다는 것 그리고 식량 보급을 하는 농민의 마차나 상인들이 성내로 들어가기는 용이하나 성내에서 밖으로 나가기는 시민들에게도 지극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 등을 알 수 있었다. 반시간가량 안장 위에 앉아 이러한 것들에 정신을 팔고 있던 다네이의 눈에 그 갈록 있어 보이는 얼굴에 사나이가 나와 방책을 열도록 보초에게 지시하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는 두 호위병에게 인수증을 내준 다음 다네이를 향해 말에서 내리라는 것이었다. 다네이는 명령대로 했다. 두 호위병은 다네이의 기진맥질한 말을 앞장서서 끌고 가더니 발길을 돌려 성 밖으로 말을 타고 나가버렸다. 다네이는 책임자를 따라 값싼 포도주와 담배 냄새가 나는 검문소 안으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잠자고 있는 자 깨어있는 자 술 취한 자 술 취하지 않은 자 자는 것도 아니오 깨어있는 것도 아닌 사람 술 취한 것도 아니오 술 취하지 않은 것도 아닌 어중간한 병사와 시민들이 서 있는 사람 누워 있는 사람 형형색색의 꿀을 하고 있었다. 검문소 안은 반은 희미해진 야간용 석유램프의 빛과 반은 창 너머로 흘러들어온 희미한 햇빛이 서로 뒤범벅이 되어 심심한 광경을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책상에는 몇 가지 서류가 펼쳐져 있고 상스럽고 시커먼 얼굴을 한 사관이 그곳에 지휘를 하고 있었다. 시민트파루주 하고 그 사관이 다네일을 끌고 들어온 사나이에게 말하며 조소용지 한 장을 손에 들었다. 이자가 도망자 에브레몽드인가 그렇습니다. 에브레몽드 나이는 서른일곱입니다. 에브레몽드 결혼은 했나 했습니다. 어디서 결혼했나 영국에서 했습니다. 틀림없군 에브레몽드 아내는 어디 있나 영국에 있습니다. 틀림없군 에브레몽드 넌 라포로스 감옥으로 인도된다. 맙소사 무슨 법에 의해서 무슨 죄로 말이오 다네이가 외쳤다. 사과는 순간 조소용지를 들여다보고 있던 얼굴을 들었다. 내가 이곳에 온 후에 새 법률이 나왔다. 에브레몽드 그러니까 자네는 새로운 죄를 범한 것이 된 거야. 그는 냉혹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한 다음 계속 기입했다. 에브레몽드 도망자에게 도망자에게 무슨 권리 같은 것이 있단 말인가 그의 무감각한 대꾸였다. 사과는 조소를 다 꾸미자 그것을 입속으로 다시 한 번 읽고는 번지지 않도록 모래를 뿌린 다음 드파루즈에게 넘겨주며 말했다. 독방으로 서류를 손에 든 드파루즈는 다네이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다네이는 명령대로 했다. 무장한 두 사람이 그 뒤에 따라섰다. 당신이 구려 검문서 계단을 내려가 파리 성내로 들어가려 할 때 드파루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마네트 박사님의 따님과 결혼했다는 사람 말이오. 이제는 그 감옥도 다 없어졌지만 마스티우 감옥의 제수였던 마네트 박사의 따님하고 말이오. 그렇소 하고 깜짝 놀란 다네이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내 이름은 드파루즈요. 생탕토한 지구에서 술집을 경영하는 사람이오. 아마 당신은 내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을 거요. 내 아내가 장인을 모시러 갔던 곳이 당신의 집이었군요. 그래요. 들은 일이 있습니다. 아내라는 말이 드파루즈에게 어떤 침울한 생각을 깨우쳐준 모양인지 갑자기 그는 안절부절못하는 기색으로 말했다. 기어틴이라는 새로운 발명품의 이름을 걸고 묻겠소. 당신은 당신은 뭐 때문에 프랑스에 왔습니까? 그 까닭은 아까 당신이 들은 대로입니다. 당신은 내 말을 사실이라고 믿지 않으시나요? 당신에게는 슬픈 사실이군요. 드파루즈는 드파루즈는 이마살을 찌푸리고 똑바로 앞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 난 어쩔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전례가 없는 일들이고 너무나도 갑자기 너무도 불공평하게 변해버려서 나는 완전히 궁지에 빠져버렸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건 안됩니다. 드파루즈는 항시 똑바로 앞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간단한 것 하나 물을 테니 대답해 주시겠소? 글쎄 경우에 따라서는 어디 말이나 해보시오. 내가 지금 너무나도 억울하게 투옥될 그 감옥에서는 외부와 자유로이 연락을 취할 수 있을까요? 그야 두고 보면 알게 되실 거요. 나의 죄에 대한 사실 여부를 진술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억울한 누명을 풀길 없이 그냥 생매장 되는 것은 아닐까요? 두고 보면 안다고 하지 않았소. 하지만 안다고 해서 뭐 신통할 것도 없소. 그 전에는 더 나쁜 감옥 속에서 당신 신세나 마찬가지로 생매장 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으니까. 하지만 내가 그렇게 시킨 건 아니지 않소 드파르주. 드파르주는 대답 대신 어두운 나치로 그의 얼굴을 힐끗 바라보더니 입을 꽉 다물고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겨갔다. 그가 깊은 침묵 속에 빠지면 빠질수록 점점 가날프나마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던 희망이 희미해져감을 찰스단에이는 느꼈다. 그래서 그는 허둥지둥 말을 붙여보았다. 드파르주 지금 하리에 와있는 영국 신사인 텔슨은행의 미스터로리에게 소식을 알려드리는 일이 내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건 나보다 당신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만 그분에게 긴 설명은 빼고 내가 지금 라포르스 감옥에 갇혀있다는 사실만을 간단히 전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나를 위해서 수고를 좀 해주시지 않겠소? 당신을 위해선 난 아무 일도 해드릴 수 없소. 드파르즈는 완고하게 대꾸했다. 나의 의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것이니까 당신의 이해관계와는 배치될지 모르지만 난 국가와 국민의 종이 될 것을 맹세한 사람이오. 당신을 위해서는 무엇 하나 해드릴 수 없소. 찰스 다네인은 이 이상 그에게 간청해봐야 소용없음을 깨달았다. 공연이 자존심만 상할 뿐이었다. 그는 말없이 따라가면서도 거리의 사람들이 제수가 끌려가는 광경에 얼마나 익숙해졌는가를 알 수가 있었다. 아이들까지도 끌려가는 자기에 대해 무관심한 표정이었다. 한두 명쯤 외면하고 지나갈 뿐이었다. 자기를 귀족인 줄 알고 손을 흔들어 놀려대는 사람도 두어 명 정도 뿐이었다. 훌륭한 차림을 한 사람이 감옥으로 끌려가는 것은 노동복을 입은 노동자가 일터로 가는 것과 다름없는 광경으로 모든 사람에게는 자연스레 여겨지는 듯 했다. 어둠 침침하고 구질해 하고 좁디좁은 거리를 지나갈 때 흥분한 웅병가가 의자 위에 올라서서 역시 흥분한 관중들을 향해 왕과 귀족들의 백성에 대한 제약상을 폭로하고 있었다. 그 웅병가의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말을 듣고 찰스단에인은 비로소 왕이 투억되었다는 건 외국 사신들도 빠짐없이 다 파리에서 철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지금의 불안도 그 이후에 일어날 것으로 추측되는 일들에 비하면 그리 어두운 것도 아닌 셈이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란 미지의 세계에 대한 것이므로 그 어둠 속에는 미지의 희망도 있을 법하겠다. 시계바늘이 두어 번 도는 동안에 밤낮을 가리지 않는 무시무시한 대학살이 축복받을 추수의 계절을 엄청난 핏자국으로 물들일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것은 마치 1만 년 후의 일인 것처럼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기오틴이란 이름의 끔찍한 새 발명품은 철스 다네이에게나 일반 대중들에게나 아직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 후 곧 벌어졌던 그 무서운 행위들은 아마 그 당시에는 담당자들조차 상상치도 못했던 일이었다. 그러니 온화한 신사의 마음 속에 그 같은 무서운 생각들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겠는가. 부당한 구금과 가혹한 대우 그리고 처자식과의 비참한 이별 이런 경험에서 그는 불안과 비슷한 예감을 느끼기는 했지만 그 이상에 아무런 뚜렷한 공포도 없었다. 이러한 신경으로 철스 다네이는 라포루스 감옥에 도착했다. 얼굴이 부풀어오른 사나이가 튼튼한 쪽문을 열자 드파루즈는 그에게 도망자 샤를 에브레몽 들을 인도했다. 젠장 자꾸만 들어오네 오만한 얼굴에 사나이는 외쳤다. 드파루즈는 그런 소리에는 무관심한 듯 인수증을 받아들고 물러났다. 따라와라 도망자 간수는 의읽고 열쇠를 들며 말했다. 어둠침침한 옥내의 석양빛을 받으며 이 새로운 보호자의 뒤를 따라 복도와 계단과 많은 문을 지나 남녀 제수들이 웅성되고 있는 얕고 둥근 지붕의 큰 방 속으로 인도되었다. 여자 제수들은 긴 테이블 밑에 앉아 독서 필기 뜨개질 자수 등을 하고 있었으며 남자 제수들은 대개 여자 제수들의 의자 뒤에 서 있는 사람이 많았고 방 안을 왔다 갔다 서성거리는 사람도 있었다. 감옥의 무섭고 어둠침침한 분위기로 기묘하게 흐려진 그들의 세련된 태도와 그 불결하고 처참한 환경과는 도무지 어울리지도 않는 그들의 고상한 모습은 찰스 다네이에게 유령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으므로 마치 망자들 틈에 끼어 있는 기분이었다. 그렇다. 모두 유령이다. 그러나 다네이를 일제히 바라보는 그 눈들은 벌써 오래전에 이 감옥에 들어오던 날 죽어버린 망자의 눈들이었다. 찰스 다네이는 우두커니 서있을 뿐이었다. 그의 곁에 서있던 간수도 서상되고 있던 다른 간수도 거기 감금된 채 슬픔에 젖어있는 어머니와 꽃다운 딸 요염한 아가씨 젊고 예쁜 여자 한창 무르익은 요정같은 부인들과 비교할 때 너무도 상스러워 보였으므로 다네이의 눈에는 여기 어둠 침침한 광경 속에 펼쳐져 있는 그의 모든 경험과 인식을 완전히 뒤집어엎는 듯한 이 전도된 상태가 그 극에 달한 것처럼 보였다. 그렇다. 모두 다 유령이다. 오랜 꿈결같은 여정을 겪다 보니 정신이 상에 걸려 이 같은 음침한 광경이 떠오르는 것이다. 쪽문을 지나니 위로 올라가는 돌계단이 있었다. 마흔 개의 계단을 올라가서 간수가 나지막한 검은색 문 하나를 열었다. 그는 투옥된 지 반시간밖에 안 된 제수였지만 벌써 그 계단수를 세고 있었다. 간수와 제수는 같이 그 독방으로 들어갔다. 춥고 습기찬 방이었으나 어둡지는 않았다. 여기가 내 방이다. 간수가 말했다. 어째서 나만 독방에 넣는 거요. 내가 알게 뭐야? 펜과 잉크와 종이를 살 수 있겠소. 그런 건 내 권한에 속하는 것이 아니야. 이제 또 사람이 올 테니 그때 물어봐. 지금 당장 음식 차인만은 받을 수 있지만 그 밖에는 아무것도 안 돼. 독방 속에는 의자 하나 탁자 하나 그리고 밀집 매트리스가 하나 있었다. 간수는 방에서 나가기 전에 물건들과 사방 벽을 점검했다. 이때 맞은편 벽에 기대어 서있던 다네이의 머리에는 기묘한 환상이 떠올랐으니 그것은 얼굴도 몸도 부어오른 그 간수가 물에 빠져 죽은 불어 터진 송장으로 보였던 것이다. 간수가 나가버린 후까지도 같은 공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제 나는 망자처럼 혼자 남겨졌구나. 걸음을 멈추고 매트리스를 내려다보니 구역질이 치밀어 얼굴을 돌렸다. 다네이는 또 생각했다. 사람이 죽으면 우선 우글쭈글한 시체가 되겠지. 다섯 발작에 네 발작 반 다섯 발작에 네 발작 반 다네이는 감방을 왔다 갔다 하며 방 안을 채워보았다. 보자기를 씌운 북소리처럼 시내의 소음이 들려오는 가운데 하나의 거친 소리가 둥실둥실 떠들려왔다. 그는 구두를 만들었다. 구두를 만들었어. 구두를 만들었다. 구두를 만들었다. 다네이는 또다시 방 안을 재며 점점 걸음을 빨리 했다. 지금 되풀이한 생각을 마음에서 쫓아버리려는 듯이 쪽문이 닫히는 순간 유령들은 꺼졌어. 그 중에 검정옷을 입고 창구멍에 몸을 기대고 서있던 반짝이는 금발의 부인이 있었어. 그리고 그 부인과 비슷한 오 신이시여 저를 다시 모든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있던 밝은 마을로 가게 해주소서. 그는 구두를 만들었다. 구두를 다섯 발짝에 네 발짝 반 다섯 발짝에 네 발짝 반 이런 토막토막의 생각이 그의 깊은 머릿속에서 들끓어 나왔다. 죄수 다네인은 점점 발걸음을 빨리 놀린다. 줄기차게 방안을 재고 또 잰다. 여전히 부자기를 씌운 북소리처럼 들려오는 신의 소음을 뚫고 낯익은 저 비탄에 젖은 음성이 점점 크게 들려온다. 2장 칼가는 사람들 파리 생제르맹구에 설치된 텔슨은행은 대저택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건물에 있다 안뜰이 있고 그 안뜰과 바깥거리와의 사이에는 튼튼한 대문이 달린 높은 벽이 가로 놓여 있었다. 이 대저택은 대기족의 소유로서 그가 자기 요리사의 옷을 빌려입고 재난으로부터 몸을 피해 국경을 넘어 도망치기 전까지 살고 있던 집이었다. 사냥꾼에게 쫓겨간 짐승처럼 아직도 변장을 풀지 않고 있는 그 각하는 초콜릿을 입술로 가져가기 위해 의복을 빌려준 문제요리사 이외에도 굿샘 세 사나이의 시중을 필요로 하던 바로 그 날 이었다. 도시의 후장 나리는 36개를 놓았지만 나리에게서 높은 액수의 녹을 먹고 있던 세 사나이는 그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자유 평등 박에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절대공화국 새벽재단에 흔연히 나리의 목을 바치고자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그리하여 나리의 저택은 우선 가차압 처분되었다가 후에 정식 몰수를 당하고 말았다. 매사가 너무도 빨리 변해갔고 너무나도 급격한 속도로 꼬리를 물고 법령이 튀어나오는 바람에 9월 3일 밤에는 벌써 그 대저택은 애국 법률 사도들의 수중에 들어갔고 삼색기로 장식된 방마다에선 주연이 베풀어지고 있었다. 만일 파리의 텔슨은행 같은 영업소가 런던에 있었다면 대저택이었다는 생각 같은 것은 벌써 옛날에 잊어버렸을 것이다. 그리고 파산자 저택으로 관보에 고시되었을 것이다. 은행 안뜰에는 화분에 심은 오렌지 나무가 있고 카운터 너머로는 큐비드 상이 보인다면 착실한 영국인 기질의 책임감과 체면을 생각하는 신사들이 과연 무엇이라고 할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곳 파리의 텔슨에는 여전히 그대로 있었다. 아무리 염려 없는 텔슨이라고 해도 큐피드 상 위에 흰 볼을 씌우기는 했건만 큐피드는 여전히 천장 드높이 서서 가장 시원해 보이는 얇은 리넨 속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은행의 돈다발을 겨누 보고 있었다. 그러나 만일 여기가 런던의 론바르디아 거리였다면 나의 어린 이교의 신 때문에 불가피하게 파산되리라고 야단들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텔슨은행의 프랑스 지점은 영국 같았으면 말썽만을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번창해 갔었으므로 시대가 안정되어 있는 한 아무도 그런 일을 겁내는 사람도 없었고 자기네 예금을 끌어내는 사람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텔슨은행으로부터 얼마만한 돈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며 주인을 잃고 잊혀진 돈이 얼마만큼이나 그 속에 쌓여있는 것이며 예금주들이 감옥에서 병들고 비명의 죽음을 당하고 있는 이 판국에 텔슨은행의 금고 깊숙한 곳에는 그 얼마만큼의 금은재 접시며 보석이 녹슬면서 썩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청산할 길 없어 저승으로 가져가야만 할 액수는 얼마만큼이나 될 것인가 그러나 오늘 이 밤에 아무도 자비스루리 이상으로 그것들의 정확한 대답을 할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의문에 깊이 쌓여 새로 불을 피운 난로 곁에 앉아 있었다 만물이 시들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서운 올해는 추위마저 일찍 닥쳐왔다 그런데 이 정직하고 용감한 그의 얼굴에는 매달린 램프가 던지는 그림자 아니 방안의 모든 물건이 일그러지게 반사되는 그림자보다 더 짙은 공포의 그림자가 깃들어 있었다 그런데 때마침 혁명과 애국시민들이 본관을 점령하고 있는 바람에 우연히도 그의 거처는 일종의 안전지대를 형성하고 있었으나 이 성실한 노신사는 그런 것을 머릿속에서 타산해본 적은 없었다 높은 벽과 튼튼한 문 저 너머의 거리로부터는 무서운 소리가 하늘 끝까지 뻗쳐 올라가기라도 하는 듯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이 뒤틀리는 저승의 소리같은 소음과 함께 시내의 낯익은 밤의 잡음이 이따금씩 들려왔다 하느님도 고마우셔라 루리는 두 손을 꽉 맞잡으며 말했다 이 무시무시한 도시에 오늘 밤 나의 친척과 친구는 한 사람도 없으니 신이시여 위험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때 마침 대문에 밸이 울렸다 그는 그 패들이 돌아왔군 쯤으로 생각하고 그냥 앉아서 귀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나 안뜰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 다시 대문 닫히는 소리만이 크게 들리더니 또 주의가 고요해졌다 초조함과 공포감이 왈칵 밀려왔다 동시에 은행을 염려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치밀었다 요즘 같은 대변동의 시대에 지금처럼 신경이 흥분된 순간엔 은행을 염려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은행의 경비는 완전한 것이었고 경비원들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는 했으나 그래도 한 번 그들한테로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는 일어섰다 순간 방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뛰어들어왔다 그들을 본 로리는 너무도 놀란 나머지 뒤로 주저앉아 버렸다 루시와 그녀의 아버지가 아닌가 두 팔을 벌리고 그에게로 덤벼드는 루시의 그 낯익은 얼굴에 강직한 표정은 너무도 긴장하고 다급하여 일생에 단 한 번 이 순간에 한해 특별히 그녀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 그녀의 얼굴에 깃들여진 전무후무의 표정으로 보였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루리는 숨가쁜 어조로 당황한 듯 외쳤다 어찌 된 일입니까 루시 마네트 박사 무슨 일이 난 겁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장백하고도 무서운 얼굴로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의 두 팔 속에 몸을 던진 루시는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다 오 선생님 남편이 찰스가 어쨌단 말입니까 여기 파리에 왔습니다 여기 파리에 말입니까 며칠 전에 사흘 전인지 나흘 전인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안 나요 의리상의 문제로 저희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곳에 온 것이랍니다 그런데 성문에서 검문을 받고 투옥되었어요 노리는 걷잡을 수 없이 놀란 목소리를 질렀다 그의 외침과 거의 때를 같이하여 대문의 벨이 또 울리기 시작하더니 거친 발소리와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안뜰 쪽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마네트 박사가 창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보지 마십시오 내다보지 마십시오 마네트 박사 제발 그 덧문에 손대지 마십시오 그러나 마네트 박사는 창문 고리에 한 손을 얹어놓은 채 고개를 돌려 시원 대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보시오 나는 이 파리에서는 마술적인 생명력을 갖고 있는 거요 나는 마스티우 감옥 출신이니까 이 파리 아니 전 프랑스를 통틀어서도 내가 마스티우의 재수였다는 사실을 알고 내게 손을 댈 혁명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요 내게 손을 댄다면 그건 나를 환영하는 열렬한 포옹이오 개선의 용사로서 나를 떠메고 다니기 위해서인 것이오 내가 찰스 찰스를 구해낼 잘수를 구해낼 자신이 내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에게도 루시에게도 다 일렀어요 그런데 저 소리는 뭡니까 그는 또다시 창문에 손을 얹었다 보지 마십시오 안됩니다 루시 그리고 박사님도 안됩니다 루리는 필사의 힘을 다해 외쳤다 그는 루시의 허리에 한 손을 감고 그녀를 얼싸 안았다 루시 너무 무서워 하지 마시오 맹세코 찰스의 신상에 해로운 일이 있었다는 소문은 못 들었으니까 뿐만 아니라 찰스가 이 무시무시한 고장에 와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감옥에 있는 겁니까 라포루스 감옥이요 라포루스 감옥이라 루시 아가씨 아가씨가 용감한 여성이라면 평생의 남편을 위해 한번 헌신적인 노력을 해보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야 항상 그래 왔지만 말입니다 우선 지금 내 말대로 마음을 진정시켜야 합니다 이건 내 말이나 아가씨의 생각 이상으로 절대 그렇게 해야만 할 큰 문제이니까요 오늘 밤은 루시 아가씨가 무슨 짓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아가씨가 밖으로 나가려 해도 나갈 수가 없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찰스를 위해서 내가 지금 아가씨에게 강요한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대한 일이기 때문이요 그러니 아가씨는 즉시 내 말대로 조용히 얌전하게 계셔야 합니다 우선 뒷방으로 가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단 2분간이면 되니까 아버님과 나와 단둘이 있도록 해 주어야 겠소 잠시도 지체할 수 없는 그야말로 생사를 건 중대 문제예요 하시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안색을 봐서도 저로서는 분부대로 하는 이외에 별 도리가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언제나 선생님의 말씀이 옳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자비스로리 노인은 루시의 이마에 키스를 하고는 그녀를 바삐 자기 방으로 인도하더니 그 방문을 열쇠로 잠갔다 방문을 잠근 다음 재빨리 마니트 박사에게로 돌아온 그는 창문을 열고 덧문을 빨끔히 열고는 박사의 한 팔을 잡았다 두 노인은 다같이 안뜨를 내다보았다 거기에 한때의 남녀가 보였다 안뜰에 꽉 짤 정도의 인원은 못되었으나 그래도 상당한 수요였다 모두 합해서 사오십명 정도일까 이 은행 건물을 점령하고 있는 패들이 대문을 열고 그들 남녀의 떼를 안으로 인도한 것이었는데 그들은 우르르 수돌 있는 대로 덤벼들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들의 목적을 위해 편리하고 동시에 남의 눈에도 띄지 않는 이곳을 택하여 저 수돌을 가져다 놓았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들이며 얼마나 무시무시한 작업 환경인가 회전 수돌에는 두 개의 손잡이가 있는데 남자 두 명이 그 손잡이를 각각 하나씩 잡고서 미친 듯이 돌리고 있었다 수돌이 돌 때마다 두 사나이의 얼굴이 하늘을 향하고 긴 머리가 아래로 축 늘어지면서 그들의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야만적인 분장을 한 사나운 야만인보다도 한층 더 무섭고 잔인무도한 얼굴로 보였다 이 패들 속에서 피트성이가 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어깨를 겨누고 맞대 서서 숫돌 돌릴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반나체의 사나이들의 사지와 몸뚱이에도 온통 피얼룩이 묻어있다 형형색색의 넉마를 걸치고 있는 자들의 옷에도 레이스나 비단이나 리본 등의 노행물을 악마처럼 희감고 있는 아낙네들의 옷에도 핏물이 흠뻑 젖어있다 도끼와 식칼 총검 장검 나를 갈기 위해 가져온 온갖 연장들이 모두 피로 시뻘겋게 물들어있다 리넨 헝겊이나 찢어진 드레스 자락으로 마구 혹사된 장검을 손목에 동염해서 들고 있는 사람들도 몇몇 있다 그 형형색색의 띠들 역시 붉은색으로 진하게 물들여져 있다 이윽고 그 무기의 주인들이 불꽃의 흐름 속에서 그 무기들을 덥석 빼앗아 들고는 미친 사람처럼 휘두르며 바깥거리로 나간다 그들의 뒤집힌 눈 속에도 똑같이 시뻘건 빛이 깃들여 있다 그 눈 그것은 야수의 눈을 갖지 않은 냉정한 목격자가 본다면 설사 이십년의 목숨이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잘 겨녀진 총으로 단번에 쏘아 죽이고 싶어 할 그런 눈이었다 이 모든 광경이 한꺼번에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마치 물에 빠져 죽게 된 자 또는 중대한 위기에 선 인간의 눈앞에 순간적으로 전개된 이 세상의 무서운 광경처럼 보였다 두 사람이 창문가에서 물러섰을 때 마네트 박사는 설명을 기대하는 듯 창백한 친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저 패들은 죄수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방금 하신 박사님 말씀에 자신이 있으시다면 정말로 마네트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힘을 가지고 계시다면 저는 박사님의 힘을 믿고 있습니다만 저들 틈으로 뛰어나가셔서 관등 성명을 밝히시고 라포르스로 데려가달라고 해보십시오 이미 때가 늦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확실이는 모르겠습니다만 단 1분이라도 더 지체하지 마십시오 루리는 잠가버린 옆방을 겁에 질린 눈초리로 힐끗 바라보며 속삭였다 마네트 마네트 박사는 루리의 한 손을 지그시 누르고 모자도 쓰지 않고 허둥지둥 방 밖으로 뛰어나갔다 루리가 다시 덧문계로 가보았을 때는 박사의 모습은 벌써 안뜰해 보였다 바람에 휘날리는 백발 관록있는 얼굴 자신만만하고 당당한 태도로 그는 좌우의 무기를 물결처럼 헤치고 순식간에 숫돌 곁에 그 나무하는 패들의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잠시 침묵과 왁자지껄하는 소리와 수근거리는 소리가 차례로 일어났다 마네트 박사가 뭐라고 한바탕 역설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에코 모두가 박사를 애워싸는 것이 보였다 스무명 가량의 장정들이 어깨와 어깨 어깨와 손으로 철통같은 굴레를 만들고 마네트 박사를 문 밖으로 밀고 나가면서 소리소리 외쳤다 바스티의 제수 만세 라포루스에 감금되었다는 이 바스티의 영웅의 친척을 살리자 바스티의 영웅을 선두에 모시자 라포루스의 죄수 에브레몽두를 구출하자 이에 합창하는 수천의 소리 또 소리 설레는 가슴으로 다시 덧문을 닫은 노리는 창문과 커튼을 차례차례 닫고 루시에게로 달려가서 아버님께서 혁명파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 남편을 구하러 가셨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그는 곁에 있는 루시의 딸과 미스 프로스를 봤지만 그가 놀란 것은 그들 때문은 아니었다 정작 그가 놀란 것은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자정의 고요함 속에 앉아 그들을 지켜보고 있던 그때였다 이때 루시는 그의 손을 움켜잡은 채 마룻바닥 위에 인사불성이 되어 누워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루리의 침대에다 아기를 재우고 있던 미스 프로스는 그 귀여운 아기 곁에 베개 위로 점점 머리를 떨어뜨렸다 기나긴 밤 가련한 아내의 흐느낌과 함께 깊어가는 기나긴 밤 그녀의 아버지도 안 돌아오시고 소식 없는 기나긴 밤 그 두 번 어둠 속에서 대문에 벨이 울리고 흉폭한 사람들의 난입이 대풀이 되고 숫들은 돌고 돌아 불꽃을 튀겼다 무슨 소릴까요 하고 루시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병사들이 칼을 갈고 있는 거요 지금 이 건물은 나라의 재산으로 징발되어 일종의 병기고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루시가 루시가 말했다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그 후 대문은 두 번 열렸을 뿐이다 그러나 최후의 작업은 힘없고 단속적인 것이었다 곧이어 동이 트기 시작했다 로리는 움켜잡고 있던 루시의 손을 살며시 내려놓고 또다시 창밖을 유심히 내다보았다 한 사나이 일대 사륙이 벌어진 전쟁터에서 다시 의식을 찾고 부수수 일어나 나온 부상병처럼 피투성의 한 사나이가 숫들 곁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멍청한 표정으로 사방을 둘러보았다 금세 이 기진맥진한 살인자는 희미한 햇살 속에 보이는 후장나리의 후아찬련한 마찰을 향해 비틀비틀 걸어가서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아마 그 사치스런 쿠션에서 한잠 자보려는 배짱이리라 지구라는 이름의 거대한 숫돌도 돌고 돌아 루리가 다시 바깥을 내다보았을 땐 태양이 안뜨를 새빨갛게 비치고 있었다 그러나 작은 숫돌은 태양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붉은 얼룩을 그 위에 묻히고서 고요한 아침 대기 속에 외로이 남겨져 있었다 3장 불길한 그림자 집무 시간이 되었을 때 루리의 사무가적인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도망자로 고발된 재수의 아내를 이 은행 지붕 밑에 감춰두었다가 텔슨 은행을 위험한 지경에 빠트릴 권리가 자기에게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 자신의 재산도 일신의 안전도 생명까지도 루시와 그 딸을 위해서는 일순의 주저도 없이 내던질 수 있었지만 지금 그의 수중에 있는 막대한 신탁금은 그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가 너무에 가난한 그는 그야말로 착실한 사무가였던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 우선 떠오른 것은 드파루지 였다 시내가 온통 혼란 상태에 빠져있는 이 판국인 만큼 다시 한번 그 술집을 찾아가 그 주인장 드파루지와 의논하여 가장 안전한 거처를 구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생각은 그러한 그의 행동을 단념하게 했다 그 친구가 살고 있는 곳은 시내에서도 가장 맹렬한 구역이며 틀림없이 그자는 거기에서 앞장을 서서 날뛰며 위험한 일에 몰두하고 있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한낮이 되어도 박사는 돌아오지 않았다 1분 1분 지체할수록 텔슨은행을 위기에 빠뜨릴 위험성이 높아갈 뿐이다 이윽고 로리는 루시와 의논하기로 했다 루시의 말을 들어보니 마네트 박사는 은행에서 가까운 구역에 단기 예정으로 새빵을 들자고 했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그렇게 하기만 은행 업무에도 하등 지장이 없을 것이고 또 찰스가 일이 잘 돼서 석방되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파리에서 빠져나갈 희망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던 터였으므로 로리는 그 말대로 새빵을 구하러 나가 방 하나를 구했다 외떨어진 뒷걸이 높은 곳에 위치한 우울해 보이는 높은 건물 창마다 모두 덧문이 닫혀있어 그들 가정의 황량함을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방이었다 그는 곧 그리로 루시와 그 딸 그리고 미스 프로스를 데려다 놓고 그의 온갖 정열을 다해서 그들을 위로하기에 바빴고 살림도 그 자신의 것보다는 많이 장만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문지기 역으로 제리까지 안동에서 보냈다 이 친구라면 누가 그의 머리 위에 문을 웬만큼 두드려도 꿈쩍 안할 든든한 문지기 감이 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야 그는 자기 일자리로 되돌아왔다 해도 기진한 듯 서산에 머물고 그와 동시에 그의 마음 또한 기진맥진 상태였다 이윽고 은행문이 닫혔다 어젯밤에 있던 그 방에 홀로 앉아 그가 다음 일을 궁리하고 있을 때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잠시 후 어떤 사나이 하나가 그의 눈앞에 우뚝 서서 날카로운 눈초리로 이쪽을 훑어보며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다 바로 저울씨다 당신은 나를 아십니까 로리가 말했다 그 사나이는 마흔다섯에서 신살가량 되어보이는 억센 체구의 검은 구수머리의 사람이었다 그 사나이는 대답 대신 로리의 말투를 그대로 되풀이했다 선생은 나라 아십니까 어디에서 뱅거 까소이다 아마 저희 술집에서 겠죠 여기에서 많은 흥미와 흥분을 느낀 로리는 말했다 마네트 박사 한테서 오셨구먼 그렇소 마네트 박사 한테서 왔소 그래 박사께서는 뭘 하십니까 나에게 뭘 보내십디까 드파루즈는 근심으로 떨리는 로리의 손안에 종이촉지 한 장을 뒤밀었다 그 쪽지에는 박사의 필적으로 다음과 같이 적혀있었다 찰스는 무사합니다 나는 아직 자유로이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분의 호의를 얻어 아내에게 보내는 찰스의 짧은 서신을 부탁하는 바입니다 이분을 이분을 루시와 만나게 해주시오 이 편지는 라포루스에서 한 시간 전에 쓴 것이었다 이리 오십시오 찰스 부인의 거처로 안내 하겠소이다 편지를 읽고 난 노리는 안도감에 넘치는 즐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네 그러시죠 드파루즈가 말했다 드파루즈의 말투가 뭔가 이상하고 기계적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노리는 모자를 쓰고 안뜰로 내려갔다 안뜰에는 아낙네 둘이 있었다 그 중 하나는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드파루즈 부인 아니십니까 하고 루리가 말했다 약 17년 전에 지금과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던 그 여자와 작별하던 생각이 문득 머리에 떠올랐다 네 집사람입니다 하고 드파루즈가 대꾸했다 부인께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나요 노리는 그녀가 저쪽에서 따라오는 것을 보고 물었다 네 서로 얼굴을 익히고 알아두는 것이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좋을 테니까요 비로소 드파루즈의 심상치 않은 태도를 눈치챈 노리는 의심에 찬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보면서도 그냥 그대로 길을 인도했다 두 안학래가 따라 나섰다 한 안학래는 방장스란 이름의 여인이었다 일행은 되도록 날쌍 걸음으로 도중에 거리거리를 뚫고 나가 마침내 그들 거처에 계단을 올라가서 제리의 영접을 받았다 때마침 루시가 홀로 울고 있었다 남편의 소식을 가져왔다는 루리의 말에 그녀는 반가워 어쩔 줄을 몰라하며 그 쪽지를 내준 사나이의 손을 덥석 쥐고 매달렸다 그 사나이의 바로 이 손이 어젯밤 남편 곁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으며 또 기회 있는 족족 남편에게 무슨 해를 가해왔을지도 모른다는 따위의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하고 나의 사랑하는 그대여 용기를 내요 나는 잘 있소 아버님께서는 이곳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당신이 답장을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오 나를 대신하여 우리 아기에게 키스해 주시오 편지 내용은 이것뿐이었다 그러나 남편의 서신을 받은 아내의 심정은 참으로 감개무량 했다 루시는 시선을 드파루즈로 붙어 그의 부인에게로 옮기고는 뜨개질을 하고 있는 그 한 손에 입맞추었다 그것은 열성적이고 귀여운 감사에 넘치는 행동이었으나 정작 드파루즈 부인의 손은 아무런 반응도 없이 냉정하고 무섭게 축 늘어져 있더니 다시 뜨개질감을 잡았을 뿐이었다 그 손의 촉감에는 루시를 멈추도록 하는 무엇이 있었다 그녀는 그 촉지를 가슴에 간직하려던 손을 멈추고 자기 목에 두 손을 댄 채 겁에 질린 듯 드파루즈 부인을 바라보았다 드파루즈 부인은 겁에 들떠 치켜붙은 그 눈썹과 이마를 냉혹하고 무표정한 눈초리로 맞아들였다 로리가 로리가 사이에 끼어들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아가씨 아가씨 거리에서는 거리에서는 가끔 폭동이 일어난다오 뭐 그렇다고 루시 아가씨가 화를 입을 것 같지는 않지만 만약 그러한 경우 드파루즈는 여러분들을 보호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부인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다고 서로 얼굴을 익혀두시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곳에 오신 것이요 루리는 자기를 제외한 세 사람의 돌같이 냉랭한 표정에 시시각각으로 질리게 된 나머지 다짐을 주는 말도 떠듬떠듬 더듬어질 지경이었다 그렇지 않소 드파루즈씨 드파루즈는 대답 없이 다만 침울한 시선을 부인에게로 던질 뿐이었다 루시 루리는 그 말투나 태도에 다같이 있는 힘을 다해 그녀를 위로하며 말했다 귀여운 아기와 착한 미스 프로스를 이리로 가까이 오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드파루즈씨 이 착한 미스 프로스는 영국 여성으로서 프랑스 말은 한마디도 모릅니다 외국 여성은 상대도 안된다는 뿌리 깊은 신념을 갖고 있어 지금의 이 재난 이 위험쯤에는 눈도 깜짝하지 않는 문제 여성은 팔짱을 끼고 나타나더니 우선 눈에 띄는 방장수를 향해 영어로 한바탕 엮어댔다 이봐 철면피 양반 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소이다 댁들도 무고하시겠죠 그녀는 영국식의 기침을 한번 던져주며 드파루즈 부인에게 인사를 청했으나 두 여자는 미스 프로스에게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얘가 그의 딸이군 드파루즈 부인은 비로소 뜨개질하던 손을 멈추고 그 뜨개질 바늘로 마치 그것이 운명의 여신의 손가락이라도 한 것처럼 루시 이세를 가리켰다 그로소 부인 하고 로리가 택구했다 드파루즈와 그 일행에게 붙어다니는 불길한 그림자가 귀여운 딸을 위협하는 듯 시커멓게 그 위에 덮어 씌워지는 것 같은 기색이 느껴지자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기를 끌어안 남았다 이때 그 불길한 그림자는 또다시 모녀를 한꺼번에 위협하는 듯 시커멓게 그들 위에 덮어 씌워지는 것 같았다 여보 그만하면 됐어요 이제 이 사람들을 다 봤으니까 가십시다 하고 드파루즈 부인이 말했다 그러나 그녀의 그 속을 주지 않는 태도에는 충분히 저기가 담겨 있었으므로 눈에 나타나 보일 만큼 뚜렷한 것은 아니었고 어렴풋이 숨겨져 있는 것이기는 했지만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노시는 애원하듯 드파루즈 부인의 옷을 잡고 말했다 불쌍한 저희 남편에게 인자하신 마음을 베풀어 주세요 해를 입히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면회라도 한 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여기 온 건 당신 남편과는 아무런 관계도 아무런 관계도 없는 거야 드파루즈 부인은 얄미울 만큼 태연자약한 태도로 대꾸했다 당신 당신 아버지의 딸이기 때문에 온 거지 그럼 제발 저를 봐서라도 제 남편에게 인자하신 마음을 베풀어 주십사고 손을 모아 빕니다 지금 저희에게는 부인이 누구보다도 무섭습니다 드파루즈 부인은 이 말을 하나의 아첨으로 생각했는지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거북한 얼굴로 엄지 손톱을 깨물며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던 드파루즈는 한층 엄숙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 부인의 남편이 편지에다 뭐라고 썼습디까 뭐 영향력이 어떻다든가 뭐라고 쓰여있는 모양이던데 드파루즈 부인은 가까스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허겁지겁 가슴에서 쪽지를 꺼낸 루시는 그 편지가 아니라 질문자에게 겁에 질린 시선을 보내며 말했다 그건 아버지께서 주위 사람들 사이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석방 되겠구만 그 영향력으로 한번 석방 시켜보라지 한 사람의 아내로서 또 어미로서 애원하오니 제발 저를 불쌍히 불쌍히 여기세요 당신이 지금 가지고 계신 그 권한을 죄 없는 저의 남편에게 해롭도록 쓰지 마시고 그에게 도움이 되도록 힘을 좀 써주세요 부인 부인 친구인 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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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가 이 어린애만 했을 때 아니 그보다 더 어렸을 때부터 봐온 우리네 어머니나 아주머니들이 도대체 대단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었어? 우리가 봐온 것은 그 아주머니네 남편이나 우리의 아버지들은 툭하면 감옥에 갇히길 쓰고 그래서 아내와 식구들과 헤어져 살곤 하는 것뿐이었잖아? 우리는 평생 동안 줄곧 우리네 여자들이 제 신세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가난 때문에 헐벗음 때문에 굶주림 때문에 질병 때문에 불행 때문에 압박 때문에 그리고 온갖 종류의 멸시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걸 보아왔잖아? 그렇지. 우린 뭐 그따위밖엔 못 봤으니까 방장스가 맞장구를 쳤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런 비참함을 너무나도 오랫동안 견뎌왔으니까 드파르즈 부인은 시선을 다시 루시에게로 돌리며 말했다 잘 생각해봐 그러니 지금 한 어머니나 아내의 고생쯤이 우리에게 뭐 그리 대단하겠느냐 말이야 그녀는 다시 뜨개질을 시작하며 밖으로 나가버렸다 방장스가 그 뒤를 따라 나갔다 맨 마지막으로 드파르즈가 문을 닫고 나갔다 루시 아가씨 기운을 냅시다 루리는 그녀를 부축해 일으키며 말했다 지금 매사가 다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어요 요즘 수많은 불행한 사람들이 겪은 재난에 비하면 이건 아주 잘 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을 돌려먹고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해요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무시무시한 여자가 저와 제 모든 희망에 대해서 불길한 그림자를 던지는 것만 같아요 아가씨의 그 용감한 작은 가슴 속에서 어찌 그런 실망의 탄식이 새어나온단 말입니까 그래요 그건 과연 그림자에 친하지 않지요 실제의 것이 아니에요 루시 그러나 드파르즈 부부의 태도 속에 감추어진 그 불길한 그림자는 루리 자신의 마음까지도 송두리째 어둠에 휩싸 버린 것이었으므로 그는 무척 걱정이 되었다 그 자세히 알게되며 그 마음대로 그는 무척이 그는 무척을 그는 무척이 그는 무척을 아멘